15분이래요. 자, 뭐있어? 어, 4이점포 있네요. 인칸 옆에. 쭉 내려가다가 빈 에리커플 오세요. 버스. 버스. 어, 중간에 웬포 있네. 4이점포. 4이점포 예시니까요. 예시니까. 앞에서 앞이 중요하게 있죠. 인호로 추 라고 되어있지. 그 앞 문장 빈칸 문장. 인과. 웬 예시. 인에리커플 도 예시. 다스. 인과. 마지막에 마지막 문장의 예즈. 여기도 인과. 그럼 맨 위에. 4이점포 앞에까지를 보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과 연결하라. 이렇게. 처음. 저 어떻게 가르쳐요. 저 어떻게 가르쳐요. The mind. 컵.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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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더 좋아한다. 더 잘한다. 더 잘한다. 정신은 더 잘한다. 뭐보다 단지 adjust yourself itself 정신 정신 adjust 적응하다 자신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 단지 상황에 적응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 그니까 상황에 적응하는 것 그 이상의 뭔가를 한다. 소재로 Mind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 이상이 돼야 adjust new situation 완전히 적응하기 위해서 완전히 적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듭니다. 새로운 능력을 만듭니다. It 동그라미 It 정신이 지금 뭐한다. 이런 얘기는 그렇죠. 그럼 어떤 능력을 만든다. 새로운 능력을 만드는데 그게 빈칸이 일단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겠죠. 좋은 얘기 하잖아. 4번 넣으면 컴퓨이 더욱 세께나요? 보상하는 능력 뭘 보상해요? That have been lost 잃어버린 것을 손상된 것 손실된 것에 손상된 것을 보상하는 능력 손상된 소재는 정신이죠. 정신은 정신은 근데 얘가 새로운 상황이 있나봐요. 새로운 상황 여기에 뭐한다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거죠. 적응하는 것 보다 더 잘한다고 이거 말고 또 뭐한다는 얘기죠. 플러스 정신은 뭘 하느냐 단순히 적응하는 것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모은다. 많은 걸 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문제는 이거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내요. 얘가 능력 능력을 만드는 능력을 창조한다고 이 능력을 창조해야 돼요. 창조해야 돼요. 여기가 better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플러스지 앞에 더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를 틀어서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얘를 틀어서 어쩌고저쩌고 얘를 다 틀어놓았으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다 쓰고 가볼게요. 다 쓰고 와요 I 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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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가세요 엑셀인까지 1번 There is no need there 필요가 없지만 develop skill 어떤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지만 그 부터 엑셀인 또 3번 파트너가 엑셀이고요 엑셀 엑셀 뛰어나다 잘하다 파트너가 잘하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지만 1번 That person is gone 1번입니다 Once after gone 그 사람이 떠나면 이 말이죠 둘이 사귀었어요 잘 사귀었어요 둘이 면이 먹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떠나는 거야 같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요리를 잘하면 이 사람이 요리를 잘하니까 내가 요리를 배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걸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가버리면 이 말이야 You can tell me 나는 자신이 알아내야 오케이 알아내야 됩니다 너의 스케줄 관리 너의 스케줄 관리 How to schedule까지 2번이에요 How to schedule까지 야 오믈렛 만드는 방법 하고요 너의 스케줄 관리 사교 사회적인 스케줄 관리 어떻게 할지 그걸 원래 이제 여자친구가 다 해줬단 말이에요 오믈렛 다 말이야 근데 떠나버렸어 그럼 이제 네가 해야 되잖아 연주를 해야 되죠 자 연결해 볼게요 Once that person is gone Once that person is gone Once that person is gone 이 편은 예시겠죠? 뭐의 예시냐고요 파트너가 떠났어요 그 사람이 떠났어 파트너가 떠났단 말이야 파트너가 떠났단 말이야 얘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러면 That person is gone 요게 위에 있는 new situation이야 그럼 새로운 상황에 정신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반려오고 적응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상황에 그러면 알아내야 되죠 뭘 알아내야 되냐면 오믈렛 만들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요런 기술을 만들어야지, 해버리고, 여기도 하는 게 이건 얘야, 얘. 오믈렛을 만들고 스케줄을 관리하는 거는 왜 하는 거야? 파트너가 없으니까 하는 거지, 파트너가 없으니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지가 이제 스크를 해야 돼 그러면 need to figure out 물결, need to figure out how까지 물결 요게 어디로 가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요게 빈칼이죠. 요런 걸 아는 능력이야. 요런 걸 만드는 능력이야 마지막에 edge 엔제부터 ability 1번이야. 네가 너의 새롭게 습득된 능력을 인식함에 따라 Newly Acquired Ability 물결. Newly Acquired Ability가 위에 있는 New Capability죠. New Capability. 이거잖아, 이거 새로운 문명이 된다. 이게 기술이죠. 이거를 인식함에 따라 You appreciate the positive consequences 긍정적인 결과를 인식하게 된다고 Adverse event Adverse event Adverse event Adverse event 부정적인, 불행한, 불행한 사건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해하게 된다 Adverse event 그 불행한 사건이 뭐 떠난거죠? 그게 위에 있는 New Situation이죠 자, 파트너의 불행한 사건이 있을 때 정신이 적응을 하는 거야 적응을 해가지고 그죠? 어차피 또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해가지고 영어같으니까 애가 혼자 키고던 돌식마미죠 총각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꿈그레고 한 6년 살다가 총각이 분명히 너무 싸우니까 이제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울면서 자꾸 어쩌면 물증에 걸리고 막 그런 행사올도 지고 뭐 엄청 그 돌싱이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단가국에 잘하고 있는 지금 돌싱이 아니라 자, 다시 정신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는데 플러스 어떤 능력을 갖게 돼요 이런 얘기죠? 파트너가 떠나는 새로운 상황인데 오믈렛을 원래 만들 줄 몰랐는데 스케줄 관리 못했는데 여러 능력을 내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자기가 없던 능력을 갖게 되는데 없던 능력이냐 얘가 없어져 없어진 거를 뭐해 주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능력이겠죠 몇 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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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